아버지 차례연 차례연 예 열중 션 차례연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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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시다가 시작하면 되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 시 아 아우 저기 술을 네 아 그리어 에이 아예 에이 아예 야 올려 올려 야 유빈 시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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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올리려고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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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시 에이 한방울에 흘리면 안 돼요 에이 에이 시 자 자 흘리지 마세요 흘리면 안 돼요 흘리면 안 돼요 자 한방울에 흘리면 안 됩니다 자 머리를 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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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토로 오케이 2등 1등 1등 아버지 5등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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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여러분 어 이 정말 절 그렇죠 예예 에이 젊은 분들과 이렇게 대결을 해서 멋진 승부를 보여주신 우리 아버님이 박수 한번 보내시고요 예 자 우리 1등 1등 예 그리고 2등 그리고 아버님은 3등 보너스 자 육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